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 한해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활동과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주거부터 보건, 의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에서 민간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한 성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고,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의 어르신들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은 글과 그림 작품을 전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지난 4년간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돌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지금까지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쏟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연말에 서귀포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다양한 혜택도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서귀포 전통시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경품 추첨과 기념품 제공,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는 23일에는 모슬포 시계탑 상가거리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가요제를 열어 경연과 함께 기념품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도 마련됩니다. 24일에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서 오늘은 서귀포 오일장 가서 놀게 행사가 열리는데요. 경품권 추첨과 버스킹 공연으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올레축제가 열렸는데요. 라이브 공연과 야시장 이벤트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주 여행을 왔어요. 근데 올레시장에 오니까 즐거운 체험도 있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참여 방법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나 서귀포시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말 가족 밥상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방문객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시설 규모에 비해 정원이나 생활 속 녹지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실내 정원을 만들고 공기정화식물 1만 4천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로부터 방문객을 보호하고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공기질 측정과 자동관수 시스템 등 관리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의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남원읍 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돌입 서귀포예술단의 송년음악회가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서귀포 관악단과 서귀포 합창단 그리고 제주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이 무대를 꾸미는데요. 겨울과 어울리는 다양한 주제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특별 공연으로 캐럴 메들리 연주 등 관객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전좌석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다음 달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